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무 강력하고 또 나름 유명하며 그 내용 안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리해서 씨뿌리는 자에 대한 설교를 드렸지만 엄격히 따지면 4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희가 읽게 시작된 이 내용 21절부터 그 아래 쭉 몇 구절을 읽다 보시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쌩뚱 맞아요 이걸 깊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충대충 읽고 이 중에 한 구절 정도 한 단어 정도 오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런 것만 찾는 분들에게는 이 문맥이 어떻든 흐름이 어떻든 이 내용과 줄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학적인 문맥과 주제와 흐름을 집중해서 읽으며 내려갈 때는 아니 씨뿌리는 자의 비율을 기껏 기록해 놓으시다가 갑자기 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고 침대 아래 두고 귀 있으면 들으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난감한 것을 여기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게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특별한 내가 보혜사는 인다라든지 특별 선지자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롭고 귀에 쏠쏠 들어오면서 뭔가 신기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성경 가르침들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은유적으로 물론 비유도 있지만 이것은 이런 상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상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걸 전달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여러분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의 오리지널 뜻과 생각과 말이 그대로 100% 전달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표현하는 말 몇 마디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생기셨네요 그것과 잘생겼네 이게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잘생겼네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아?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듣다가 잘생겼네 이렇게 듣는 걸 보고 잘생겼대요 이러고 가서 전하기 시작하면 처음 말한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도 여러분 그 단어 몇 단어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전에 나오는 내용 그 후에 나오는 내용 흐르는 문맥 속에서 그 단어와 그 표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뭔지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무엇부터 우리 하죠? 주석을 찾는다든지 어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걸 찾는데 그거 하시기 이전에 이 전에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생뚱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나?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이어가나? 그 문맥만 잘 신경 써서 봐도요 여러분도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내용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 오늘 저희가 읽게 된 이 본문이 그런 과에 속해요 그래서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에다 평상 아래에다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게 마가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것 같지만 드러날 거고 숨긴 것 같지만 안 노출될 것이 없는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하시기 시작하셨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카운터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셨죠 4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이야기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에 이야기하시며 지금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과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침상 밑에 두지 않는다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가로를 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로를 닫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한 마가복음의 기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문맥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두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감추어 두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따르지 못하게 해 두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다 다음 주쯤 되면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하시면서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밀리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감추고 비밀리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잠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비유를 얘기하셨지만 마치 천국의 비밀은 불을 켜놓은 것 같아가지고 결코 덮어둘려는 의도가 아니고 침대 밑에다가 숨겨둘려는 의도가 아니고 뭐든지 지금 감춰둔 거나 숨겨둔 거는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이해 안 되죠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딱 이 본문을 끊고 그것만 보면 마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감춰놓으려고만 하셨던 것 같게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 두 번째의 흐름이 문맥상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감춘 것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천국의 비밀이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고 나를 메시아로 환영해서 내가 십자가에 처참히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막 대거 따르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향해서 싸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하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엉클어지니까 일단은 감추인 보배처럼 숨겨놨지만 다 이것이 앞으로 불을 켜서 등상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드러날 내용인 것이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날 것이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마치 가로를 치고 그 얘기를 다 설명해 주신 것과 같다는 내용이에요 이해 되셨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과 25절에 그 시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다른 비유들에 연관되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 그것을 이해했다면 들어야 되는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또 이르시 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 또한 생뚱맞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이것을 문맥상 다 흐름 속에 연결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불을 켜가지고 밝히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어둡게 감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측근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내용을 이 내용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차별을 두고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것이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이해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설명을 해 주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특권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기뻐하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된 너희에게는 그것에 응당한 책임과 삶의 변화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요구가 아울러 높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었나요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귀족의 자녀들이 전쟁을 안 가서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 귀족들이 이런 전쟁 시에 평민들은 다 안 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빠지면 됩니까 우리의 원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도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더 해야 됩니다 해서 아주 이게 멋진 말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조심하여라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결실의 요구가 많아지는 걸 알아야만 하느니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아울러 아주 이것에 대한 기가 막힌 비유가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등장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만듭니까 혹시 떠올리시는 말씀 있나요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시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느 한 주인이 먼 지방으로 떠나갈 때에 종 셋을 불러서 한 녀석에는 다섯 달란트 한 녀석에는 두 달란트 한 녀석에는 한 달란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라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은 나가서 열심히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이윤을 남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이유든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이제 이 종들을 평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섯 달란트의 수익을 남기자 잘하였노라 이 다섯 달란트마저 너 다 가져서 열 달란트 가져라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가 됐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종은 나타나서 주인이여 당신이 너무 확실한 분이 되나가지고 제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곱게 숨겨뒀다가 이제 한 달란트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바랍니다 네 녀석이 옳은 말했더다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모았어야지 어떻게 이걸 그대로 쏙 켰느냐 이놈아 이놈의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를 주라고 합니까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을 주라고 하고 이 종은 이를 갈며 눈물 흘리는 어두운 곳에 가둬둬버리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누구에게든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을 것이다 이 무엇이요 삶에 결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결실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과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 씨뿌리는 자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아울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너희가 이해하고 믿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결실이 아울러 풍성해야만 되고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요 게으르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등한시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아주 늘 하시던 이야기를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집은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했다면 꼭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맞추어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애당초 우리에게 주신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일이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책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겁고 정죄받은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계를 오시면서 박목사 최고야 그냥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귀에 쏙쏙 들어와 그 말은요 그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졸음만 오게 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도 변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니던 교회 말입니다 설교 하나도 이해 못했고 성경 하나도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데요 뭘 했어야 되죠 그럼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들어와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1년 365일 교회 갈 때마다 은혜 받았고 성경 많이 배웠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줄 아십니까 So what? 너 뭐 했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깨달았고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받았다면 어떤 결실을 맺었는데 그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여기 25절 24절에 예수님이 해 주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서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그래서 25절까지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비유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는 26절부터 29절 또 이르시 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습니다 이 두 번째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25절에서 끝납니다 그럼 26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어떤 주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뿌리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찾아낸 주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가서 말씀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 씨앗을 뿌리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싹이 트고 성장하고 곡식이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을 자꾸 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땅을 고르며 도와주지만 결국 바울은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원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 거로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 때가 되면 추수하는 시간이 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실이 추수하여 어떠한 곡물을 남기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때가 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내용을 천국의 비밀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희에게 설교할 기회가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제가 한 주에 제일 설교 많이 한 주에 설교를 한 주에 몇 번 했나 세워봤더니 열몇 번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느 주였냐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영어 우리 가르치던 학생들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주중 낮에 성경 공부에서 또 성인들을 위해서 인도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대학 캠퍼스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한 주일 날 한 주간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나 하고 세워봤더니 그 제일 많이 했었던 주가 한 열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러면서 저는 아주 철없던 시절에 막 처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었던 때에도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심정이 뭐였냐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여기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버리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하여튼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냥 제 혼신을 쏟아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설교하는 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요 막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이라도 설교할 때 졸면 안 되는데 한 녀석이라도 이거 못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 안달감이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씨뿌리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라 저 녀석들이 어떻게 봤든 말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느낀 이 자유함은 여러분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막 설교할 때 누가 자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해지고 내가 뭘 지금 잘못하나 막 얼마나 거기에 예민했는지 몰라요 그 자유함을 받은 후부터는 주무시든 코를 거시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게 하셔야지 이거 일일이 내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정말 저는 설교하는데 편해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천국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어느 날카로운 두검보다 더 예리하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작이 겨자씨 한 알처럼 사람들의 눈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살던 나살에 출신이고 그닥 어떻게 누가 주목하고 관심 가질 만한 외모도 아니었으나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아주 미비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왕성하게 성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래 보입니다 그것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배반하고 자살까지 했는데도 또 나머지 열한 제자도 그닥 인품이나 교육이나 배경이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왕성하게 세워주신 것이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재미난 단어의 반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32절에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에 무엇들이 온다고 여기서 비유를 하셨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어디에 안식을 한다고 써 있어요 그늘에 안식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어쩌면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내용일지 몰라요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번 접목을 시켰으니까 2단인지 3단인지 하여튼 조심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확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연결을 한 번 시켜본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들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새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트릭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설명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나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와서 말씀이 심기기도 전에 아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새들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말하셨다고요 사탄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까지는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씨뿌리는 자에서 비유됐던 새들 그 새들은 사탄이었다면 지금 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새들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연결을 조금 지으신다면 그 다음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굳이 새들이 햇빛이 쨍쨍 찌는 날 전부 다 그늘 찾아서 나무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햇빛이 쨍쨍 찌는 날도 전기줄 위에 그대로 앉아서 먹잇감 찾아 봅니까 그늘에 들어가요 그늘에 들어가는 새도 있고 안 들어가는 새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저희 집에서 보는 새들에 대한 비밀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새들은요 아무리 햇빛 쨍쨍 쪄도 그늘 안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이 전기줄 같은 데 위에 앉았거나 전봇대 높은 데 앉아서 특히 해변가 한번 가보십시오 갈매기들이 그늘 찾아 다니지 않아요 얼마나 뜨거고 태양빛이 뜨거운 여름철인데도 꼭 높은 곳에 앉아서 이리 저리 꼭 모습이 이렇죠 이러면서 못 찾아봐요 먹잇감 찾아 봅니다 그닥 그렇게 내려 쪼는 햇빛에 민감하지 않아 보여요 새들은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새들이 왜 그늘을 찾아가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동네에 매가 좀 돌아다녀요 빙글빙글 왜 그늘로 들어가요 숨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겨자씨의 비유에 이 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 때문에 연결시켜 드린 거니까 어디 가서 이걸 정설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사탄 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신 뿐만이 아니라 요즘 왜 그렇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감옥을 가시는지 난 남자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무슨 또 타작을 한다는 여자 양반께서 하나가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7명 있는데 그 중에 42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IQ가 유대인들하고 1, 2위를 다툰다고 그러는데 제일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추종하며 따르는 민족도 머리가 제일 좋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납득이 안 됩니다 어저께 부서장님들 모임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요즘 이런 2단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 기존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데 왜 2단 교회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는 문선명 씨가 죽은 후에 그 통일교가 망할 줄 알았더니요 얼마 전에 또 1만 명을 합동 결혼시켰대요 50대, 60대 먹은 사람들이 재혼, 3혼, 4혼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 본 적 없는 미혼 청년들이 그냥 짝지어 주는 대로 엄청난 숫자가 단체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또 그중에는 박사니, 선생님이니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자신이 보혜사라고 그래서 과관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의자가 세 개가 있고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 그래서 비어 있어요 하나는 아들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그 교주라는 녀석이 딱 앉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신천지에도 자기가 신천지 교주가 보혜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되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못받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그거 성령 모독 아니면 뭡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대구에서 그들의 집회와 그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감염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 부분에서 시작된 걸로 지금 규명이 돼가면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저는 또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참 왜 이래야만 되나 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을 하는데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새들도 와서 그늘을 찾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시는 것이다 그게 아마 정설일 겁니다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해는 사탄으로 표현됐고 또 새해를 언급하셔서 그걸 두 번째는 사탄으로 연결을 안 지으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사탄과 귀신들의 교회와 역사들도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되고 누가 메시아니 뭐니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있을지 몰라요 웬만한 교회는 다 숨어서 다니면서 교회를 파헤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전에 세교 담당하던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한 두 커플 정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느낌이 섬짓해가지고 왜 그런 걸 알려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여튼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정리하고 내려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책임을 나중에 물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